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같은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언제 정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연착륙이 가능한가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시가 요 며칠 사이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가운데서 어떤 걸 하나만 꼽자 이렇게 하면 반도체 주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뭐죠 뭐 킹 오브 킹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게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간담회 많이 올라가지고 205불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1개월 동안. 140불에 출발해가지고 205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반도체 시향이 좋은 그런 지금 예고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슨 재고가 쌓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는 물론 이런 디렘 생산업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상품이 팔려야 여러분들 파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낙관적입니다. 새 들어와가지고 며칠은 죽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좋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종류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스탁 가치가 너무 지금도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퍼라고 하죠. 이익 대비 가격이 87.48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싼 주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주식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스탁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 비싸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경기가 곧 연착륙할 것 같다. 모든 것이 순항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바로 같은 날 여러분들 보도가 제이피모가니 정시가 지금 미국 정시가 상승한 것이 곧 중단될 것 같다. 1, 4분기 내에 주가가 10% 이상 정도는 빠질 것 같다. 최소 10%라는 거니까 20%, 30%는 빠질 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걔네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작년에 낙관론자였던 제이피모가니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단기적인 비관론으로 돌아섰고 최근에 새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경기 둔화와 더불어 무너질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주식에 대해서 맹백하게 부정적이고 1분기의 10% 이상의 조정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뜬금없이 공 박사가 주가 이야기를 왜 하냐?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미국의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고금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억수로 풀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미친듯이 여러분들께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상 그렇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푸른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 뿌려가지고 코로나19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필귀정, 인과응보란 측면에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으면 그 다음 결과도 거둬들이는데 결과도 상당히 뭐죠?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갔던 그 돈을 회수하는데 인프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 고통은 없이 그냥 경기도 크게 침체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호되게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역사적인 시점에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금리의 역습 이게 이제 경제사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기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고 그 다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 돈들이 다 주가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제로 금리도 모자라서 중앙은행이 거의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었다. 각국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의 맹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다. 사학자가 보는 시각이니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볼 건가. 제롬 파월 의장은 당시 긴급조치를 뎅케르크 작전에 비유하면서 위계에 처한 금융시장을 구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금리의 역습이란 책을 지은 경제사학자는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온갖 거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자산가격 거품이 갑자기 부풀렸다가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계자산, 암호화폐, 디지털하트, 사치제와 반려동물, 수지품까지 옮겨왔다. 그럼 이게 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정 과정을 겪는 거죠. 조정 과정을 겪는데 일부 사람들은 조정 과정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는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호되게 비용을 치른 다음에 원상폭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평평하게 맞서 있는 거 아닙니까. 18세기 초반에 미시시피 버블의 붕괴는 프랑스 경제 전반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그때도 이러면 똑같았습니다. 돈을 막 찍어서 뿌리면 국가 부채를 해결한다는 당시 아마 재무장관이었던가 존 로이 아심장 구상의 똑같은 구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돈을 뿌려서 나라 경제를 살릴 것 같으면 세상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베의 아이디어 그거지 않습니까. 돈을 뿌려서 일본 경제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저자가 보기에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돈을 찍어내는 데 골몰하고 금리를 조작하고 자산 가치급품을 부채질한 중앙은행 총재도 역시 로우와 비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단기간에 좀 소프트하게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마구잡이로 뿌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할 정도의 고통을 경험할 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침체의 골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견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과대평가됐느냐 한번 봤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가 미국 경제를 보니까 주식 여러분들 총가치를 gdp로 나누게 되면 이게 2008년도부터 이게 이제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연말 같은 픽을 친 거죠. gdp 대비해서 2배 정도 200%까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150% 정도까지. 150% 정도가 되면은 뭐 얼추 어느 수준 정도인가 하니까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기 전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 12월처럼 그렇게 아주 주식시장이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좀 비상 같아요. 이게 역사적 평균치고 역사적 평균치가 한 배 정도네요. gdp의 한 배 정도. 그럼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게 일정한 수준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송파 아파트의 분양가 보다 1억 5천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자산시장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장기전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주가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저는 무슨 이야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넘어가겠냐 그래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나는 크게 신뢰를 두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